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호입니다. 자 우리 수능에서의 기적은 이제 D-100일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은 게 확 와닿게 되는 숫자 10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일을 앞둔 이 시점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 영상이 이제 아마 100일 전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수능에서의 기적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때도 보면 웅쌤 웅쌤 저 이제 100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그러면 어 이제 축하한다 100일이구나 축하해. 뭐 이러면서 막 100일 축하해주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지 100일이다 파티도 하고요. 또 응애응애 애기가 태어나면 100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100일이 되면 이제 뭐 100일 파티 100일 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는 건 사실입니다. 단 그때 의미를 갖는 그 100일에 대한 의미는 점점 날짜를 세워가면서 채워가는 100일이라면 지금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보는 이 100일은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xx 치면서 아 나 저녁까지 며칠 남았지? 아 나 군생활 며칠 남았지? d-몇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100일과 같이 하나씩 줄어드는 그런 100일입니다. d-100일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하루하루를 x 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중요한 건 군대에서의 100일을 센다는 의미는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 참 하루가 정말 안 간다. 라는 100일이었다면 수험생활에서의 100일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정말 얼마 안 남아서 한편으로는 빨리 가가지고 수능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 왜? 진짜 시간이 빨리 갈 거거든요. 아마도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두 자리로 바뀌잖아요. 두 자리가 되면은 이 카운터 되는 게 되게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1 뭐 있을 때는 이게 나중에 바뀌는 이 앞자리가 바뀌지 이거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 두 번째 안 가려지네.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해야 될 양은 굉장히 많은데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멘탈이 흔들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100일을 앞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멘탈 관리부터 일단 잘 하셔야 돼요. 그쵸? 자 제가 예전 캐스터도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항상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거나 하루하루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 점수를 매긴단 말이죠. 숫자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숫자는 여러분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요.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활과 여러분들의 생활은 숫자에 너무 목매고 있는데 숫자가 여러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모두가 잘 사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숫자가 모두가 11111 나온다고 해서 그 친구가 무조건 훌륭한 아이입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숫자가 되게 낮은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친구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친구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다만 숫자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건 뭐? 숫자가 그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숫자는 그대들의 성적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적은 설명할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일 뿐 그게 여러분 자체를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성적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받아들여주셔야 되는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숫자가 나왔어. 성적표가 나왔어. 그게 곧 나는 아니지만 그게 곧 나의 위치와 성적은 맞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분리를 좀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숫자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하면서 굉장히 우울함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 위치가 딱 이 정도구나. 아 내가 되게 아쉽다. 아 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남은 방향성 설정에 내가 좀 더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숫자이지. 이 숫자가 온전히 나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네. 나는 검토해가 못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 100자가 깨지고 얼마 안 있으면요. 여러분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쵸? 자 구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한 번 이제 충격하는 충격을 받은 친구들 또는 어떤 뭐 자신감인 자신감을 받은 친구들 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 6월달은 왠지 그냥 시기적으로 수능과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6월달 보고 나서 9평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험 9월달 평가원이라고 하는 중간에 진검다리가 하나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6월달 평가원을 봤을 때는 뭔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분명히 본인들이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름방학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 좀 다릅니다. 왜요? 9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점점 날씨가 선선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 수능이 다가오는구나. D-100자는 깨지고 계속해서 시간은 빨리 갑니다. 게다가 수능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마도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한해서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 다른 과목을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있었던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고 수능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성적을 받았을 때 어? 만약에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도 불안할걸? 내가 이걸 찍어서 맞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다 알고 푼 게 맞나? 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 알아. 그 다음 뭐하지? 나눔기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만약에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어떡하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뭐부터 손을 대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 방법이 틀렸나? 그럼 이걸 들어야 되나? 저걸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점수가 여러분을 설명하는 거 아니라고 그 점수를 받아들이면 뭐하라고 앞으로 남은 시간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9월 2일인가 보는데 그 이후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할지 그거 계획 세우는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데 얘들아 부탁이건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일주일 동안 계획만 세우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럼 안 돼요. 시험 끝났어. 오다 프리 한 번 해. 딱 점검하고 나서 뭐 선생님들 해설 강의도 듣고 한 번 본 다음에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걸 놓쳤구나. 내가 여기서 좀 빵꾸가 있었구나. 를 캐치하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의 계획은 짧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루도 좀 길어요. 그냥 한 반나절 감각 곰곰이 생각해. 그러면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앞으로 나는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라고 짧은 시간 안에 딱 정리해놓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면 그건 딱 거기까지야. 실제 내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정말 여러분 달리실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야 제가 늘 힘내세요. 파이팅 하지만 이제 진짜 힘내야 됩니다. 정말 힘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뭐하라고요? 충분히 주무시고요. 충분히 드시고요. 충분히 멘탈 관리하시면서 컨디션 관리 잘하세요. 왜? 이제 진짜 달려야 되니까. 이제 진짜 달려야 돼.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승부처입니다. 그러면 아 참 제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이런 얘기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 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사실이잖아. 진짜 이제 공부에 좀 달리셔야 될 때니 여러분이 9월달 평가원을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앞으로의 계획에 조금 더 집중하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이야기가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 처음에 캐스트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뭐 나와. 자 이거. 수능에서의 기적.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능에서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 기적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런 거예요. 아 믿기 어려울만한 정말 진짜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죠? 다 찍었는데 다 맞았어.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다 맞았어. 맞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능에서의 기적은 이런 게 아닙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건 한 번 경험이 있으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요. 긴장 안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거기 가서 보면은 막상 실수 아닌 실수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왠지 모릅니다. 나 분명히 긴장 안 했거든. 분명히 심장 박동수 정상이거든. 그리고 손 떨리고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풀었지? 나 이거 왜 이렇게 풀었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손재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능에서의 기적이보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요. 여러분 이미 공부 많이 하셨어요. 1월달, 2월달부터 시작한 친구들이나 반수를 시작해서 중간부터 시작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3, 4월부터 시작한 친구들이나 모두가 다 언제 시작했던 간에 정말 수험생활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아마 스스로는 생각할 겁니다. 당연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 그쵸? 열심히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공부 다 하셨습니다. 이미 다 하셨어요. 다만 진짜 완전 어려운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라면서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능에서의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뭘 하시면 돼요? 실수하지 않게끔 알고 있는 것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면서 완벽하게 탄탄하게 나의 기초를 다져가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부탁인 건데 남은 기간 잘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정리 잘 하셔가지고 수능에서의 기적을 만나시기를 응원하면서 그래서 제가 원래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원래 유튜버예요. 유튜버는 아니고 우연치 않은 기회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뒷광고 아닙니다. 그냥 셀프 광고예요. 그게 아니고 학교 생활할 때 제가 영상 편집을 할 줄 알아요. 제가 영상 편집을 좀 늦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학교 홍보 영상도 만들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일이 많긴 했죠.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올릴 때 아이들한테 링크를 하나씩 보내주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라고 하는 거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나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학원에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좀 응원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지금은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이러면 또 구독자가 1,400명이나 돼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부끄러웠지만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 그거 뭘 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캐스트에 올릴 수 없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제가 응원하는 진심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은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전달이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이 마음이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저 아이들한테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왜 학교에서만 있다가 학원에 올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다가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여기에 왔는데 정말로 저는 아이들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니 그 마음을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상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